. 명태균 씨가 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폭로를 할까요? 이유가 뭔지? 간단한 거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 사람을 자극하지는 않았을 거야.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많은 친구, 근질해서 좋을 게 없지. 그런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익 제보자가 됐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 있고 국정을 또 잘 못하고 계신 건 사실이고 또 와이프 되는 사람이 국정 개입을 하시는 것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슈화 시킨 거고 뭐 제보가 됐건 뭐가 됐건 흘려놓은 거겠지. 아마 저 위에서는 그 명태균이라는 친구를 건들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다른 쪽에서 다른 쪽에서 같은 동지였겠지. 동지였던 사람들이 아마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슈화 시키고 세상에 알린 케이스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은 이야기 보따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건드려 봐라. 같이 죽자 이거겠지. 피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도 정면 승부 모르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지는 않았을 거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같이 활동을 했던가. 아니면 스스로 갔던 편이었던 데서 얘기가 흘러나온 거겠지. 아무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이제부터 뉴스 좀 봐야겠다. 그래. 아멘